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영어TV 이번 시간은 The New York Times, Thursday, December 12, 2019, 2019년 12월 12일 목요일자, 뉴욕타임스 메모리 기사 한계에 대한 일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보좌관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합의했다 어디에 on trade pact 무역협정에 with Mexico and Canada, Mexico와 캐나다와의 The White House and House Democrats reached an agreement 백악관 그리고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합의에 도달했다 어떤 합의 뭐 하겠다는 To strengthen labor, environmental, pharmaceutical, and enforcement provisions 노동 분야, 환경 분야 그리고 제약 분야 약재의 혹은 약학의 혹은 제약의입니다 제약 분야 그리고 enforcement provision 이것은 시행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분야, 환경 분야, 제약 분야, 시행 규정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provision은 다 같이 걸리는 공통입니다 Labor provisions, environmental provisions, pharmaceutical provisions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디에서 President Trump's North American Trade Pact? 트럼프 대통령의 북아메리카 무역협정입니다 이것을 옛날에 NEFT 라고 불렀죠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자 이런 대서의 이런 것을 강화하기로 한 그런 합의에 도달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인가 significant development 의미 있는 significant 중대한 그런 사태의 진전이다 development that 관계대명사 made it all but sudden that the signature deal would become law 여기 있은 가목적어이고 that 이하는 진목적어입니다 오형식 문장에서 부정사나 대절이 목적으로 나올 때는 반드시 반드시입니다 가목적어 있을 그 자리에 두고 진목적어인 긴 부정사, 긴 대절은 맨 뒤로 뺍니다 이것은 영어의 모든 법칙 중에 가장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짧은 것은 앞으로 긴 것은 뒤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 이런 것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안 하겠다고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쪽이 너무 긴 게 있으면요 예를 들어 자동차가 가는데 자기 앞쪽에 큰 트럭이 간다 그러면 앞에가 한 개도 안 보이겠죠 엄청 답답하겠죠 그래서 가급적 앞쪽에는요 이렇게 짧고 가벼운 것을 두고 너무 긴 것은 그런 구체적인 것은 다 뒤로 빼버리죠 그래서 전체를 앞에서 이제 잘 보여준다는 것 전체를 보게 이렇게 해준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다 이게 이제 의미를 좀 더 이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자 여기 올 버스는 거입니다 거의 확실히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거의 확실시 되게 하는 그런 진전인데 뭘 확실시 자 대디하가 진 목적입니다 The signature trade deal will become law signature 하면 서명이죠 서명이 될 만한 무역협정 그러니까 그 사람의 대표적인 취적 업적 이런 걸 말합니다 자 여기서는 대표적인 업적이 될 만한 그런 무역협정입니다 오바마 하면 뭐 거의 대표적인 업적이 뭐냐 이렇게 할 때 signature 뭐 뭐 이렇게 합니다 signature trade deal 자 이런 그 대표적인 그런 업적이 될 이런 트럼프의 그런 무역협정 이것이 법이 될 가능성을 거의 확실히 만들어주고 있다 이 말은 이건 뭐 그렇죠 백악관하고 하원이 합의하면 뭐 다 된 겁니다 이제 상원은 그냥 통과하겠죠 왜냐하면 상원은 이제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대통령 편을 둘 테니까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The agreement on a revised United States Mexico-Canada agreement was announced on Tuesday by Speaker Nancy Pelosi after months of negotiations 이 합의 오늘 revised United 자 개정된 이번에 개정을 했죠 우리나라하고도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한국하고도 미국이 미국 멕시코 캐나다 소위 북아메리카 무역협정입니다 여기 어그리먼트는 결국은 아까 나온 팩트나 이런 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 무역협정 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개정된 무역협정에 대한 합의 여기 합의는 이제 미국 내에서의 합의입니다 이런 무역협정이 이제 발효되려면요 여기에 미국을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도 통과하고 멕시코 통과하고 다 통과해야 이제 결국은 이게 됩니다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뭐 미국이 통과시키면 캐나다나 멕시코는 거의 통과시켜주겠죠 자 이런 합의가 발표되었다 on Tuesday 화요일에 바이 스피커 낸시 플로시 하원의장 낸시 플로시에 의해 after months of negotiations 수개월간의 그런 협상 후에 백악관과 하원의 그런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죠 하원은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자 트럼프에게 핸드는 이제 이 동사가 되면 손으로 주다는 말입니다 건네주다는 말입니다 뭘 자 사형식 문장이 나옵니다 A에게 비를 주다 one of his biggest legislative victory 그의 트럼프의 가장 큰 입법적인 승리입니다 입법 승리 중 한 개를 가져다 주었다는 말 언제 less than an hour 자 한 시간 채 못되어 after she unveiled articles of impeachment unveil 하면 veil을 벗기다니까 밝히다 발표하답니다 articles of impeachment 이것은 탄핵소추안입니다 탄핵소추안 이 article 하면 뭐 뜻이 많죠 관사라 말도 있고 물품이라 말도 있고 법의 어떤 조항이라 말도 여기서는 그런 조항입니다 일종의 지금 two articles 두 개의 그런 탄핵사유가 나왔는데 그 한 개 한 개를 an article, an article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impeachment 탄핵소추안을 발표한 지 채 한 시간도 안 되어서 이런 것을 트럼프에게 주었습니다 자 트럼프로서도 좋지만 이제 또 이제 뭐 하원 민주당에도 좋을 겁니다만 자 Ms. Pelosi went from a news conference on impeachment to another on a trade deal 자 펄로시는 from two 구문이죠 이 탄핵에 관한 그런 기자회견 뉴스 컨퍼런스 기자회견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한 시간도 채 못되어 또 뭘 하러 갔죠 무슨 기자회견 another 여기는 another news conference입니다 on trade deal 무역협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러 똑같습니다 바쁩니다 where 자 거기에는 여기 where는 이 기자회견을 말하겠죠 기자회견 she and top Democrats including representative Richard E. Neal of Massachusetts 자 여기는 보니까 이제 뭐 좀 더 꼭 집어 바라라면 여기서는 두 번째 기자회견입니다 무역협정에 관한 기자회견 뒤에 내용을 보니까 자 including top Democrats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런 뭐 이제 소위 중진 중진들이 갔다는 말입니다 including representative Richard E. Neal of Massachusetts 미사실 출신의 그런 이 Richard Neal 하원 의원 representative 하원 의원 이 사람을 포함하여 pointed to concessions 여기 이제 여기 여기 주어죠 여기까지가 자 여기 주어 동사가 나오죠 이제 pointed to 여기 동사입니다 어 가리켰다 지적했다 concession 이거는 이제 양보죠 they are secured in closer negotiations with the administration 이 양보를 특히 주목했다 이 말은 양보를 아주 부각시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양보를 받아냈다고 이제 이게 일단 일종의 좀 부각 홍보 작전이죠 they have secure, secure는 이제 확보하답니다 얻어내다 close로 하면 이것은 비공개 행정부와의 그런 비공개 협상에서 그들이 확보한 이런 그 양보 이것을 아주 특별히 부각시켰다는 말입니다 point 2는 war declaring victory for the American workers 자 우리는 미국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승리를 지금 선언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미스 폴로시 said 폴로시 하원의 양이 말했다 it is infinitely better than what was initially proposed by the administration 자 이것은 무한히 infinitely better 더 낫다 훨씬 낫다 훨씬 낫다 훨씬 낫다 than what보다 what was initially proposed by the administration 자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행정부가 처음에 제시한 것입니다 행정부죠 administration 제시된 애초에 initially 처음에 제시된 것 자 여기 왓슨 관계대명사죠 자 무한 것 이것보다 훨씬 낫다 우리가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에 뭐 좀 이상하게 한 걸 우리가 확 그것도 고쳐서 좋겠다 이런 말이죠 자 다음 페이지 The timing of the handshake agreement offers 미스 트럼프 a crucial victory to promote on the campaign trail during his re-election bid 일단 여기까지 자 타이밍이 이거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타이밍이 이 타이밍이 자 handshake agreement 하면 이것은 악수를 해서 합의한 것 이 말 결국은 이것은 어떤 그 문서의 written이 아니고 order agreement 그러니까 good 합의를 말합니다 이것은 뭐 good 합의라고 효과력이 없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정인만 빡빡하면 뭐 이게 그 written agreement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자 이런 그 good 합의의 타이밍이 이 타이밍이 참 offers 준다 제시한다 트럼프에게 뭘 a crucial victory 결정적인 승리를 주고 있죠 to promote on the campaign trail 이 campaign trail은 선거운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거운동 선거운동 길 결국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길에 있겠죠 왔다 갔다 하니까 이동을 하니까 선거운동에서 뭘 during his election bid 이것은 재선 도전이죠 비드는 도전입니다 거의 재선 도전 동안 선거운동에서 홍보할 이제 뭐 막 떠벌리겠죠 야 내가 이거 한 건 했다 이렇게 북미 무역협정을 또 새로 내가 새로 더 좋게 만들었다 오바마 엉망을 한 걸 내가 확 뜯고 쳐서 좋게 했다 이렇게 하겠죠 하여튼 이 홍보할 막 이렇게 써먹을 그런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우스 데모크랫트 이것도 역시 하우스의 목적은 목적은 이제 목적은 직접 목적 간접 목적 이렇게 나오겠죠 하원 민주당에게는 뭘 줬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tangible proof 이게 이제 직접 목적입니다 요거는 이제 가시적인 증거죠 tangible 하면 어디서 탄절에 이것은 접촉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이런 말이 결국 처음에는 이제 그런 말이 지금은 여기서 가시적인 증거 이것을 하우스 민주당에게는 주었죠 That they are able to racelet while preparing to vote on charges of abuse of power and obstruction of congress against the president 자 어떤 가시적인 증거이냐 하면 그들이 레이슬레이트는 입법활동을 하답니다 입법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증거를 보여줬죠 뭐하면서도 while preparing to vote on charges 이 처리는 혐의입니다 Abuse of power는 직권남용입니다 대통령 직권남용 그리고 obstruction of congress는 의회 활동 방해입니다 뭐 공무집행 방해 이렇게 하듯이 의회 활동 방해 직권남용 의 혐의에 대해 표결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러니까 트럼프를 탄핵하려고 지금 학원에서 난리가 났죠 지금 자 그러하면서도 우리가 할 건 했다 이거죠 입법활동도 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가시적인 증거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여기 뭐 이제 탄핵이 사유는 against the president 대통령에 대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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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혐의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spend weeks blaming 수주를 보냈다 뭐 이런 거 늘 나오죠 spend 시간 ing 뭐 하느라 시간을 보내다 이렇게 해서 수주를 뭐 하면서 보냈습니까 비난하면서 플로시를 비난하면서 stand in way 하면 뭐 길 중앙에 서 있다니까 다른 사람을 못 가게 하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방해하답니다 방해하다 트레이들 무역협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이 플로시를 그냥 수주간 맹비난했던 이 트럼프는 어떤 무역협정입니까 또 관계되면서 따라 붙죠 아직 동사가 안 나왔습니다 여기 트럼프가 주워이고 동사는 여기 플레이트 업입니다 he said 그가 말하길 would help workers 우리 미국 노동자들에게 뭔가 큰 도움을 주게 될 이런 무역협정이란 말이죠 무역협정 이걸 방해만 하고 있다고 플로시를 수주간 맹비난했던 이 트럼프가 플레이 업 더 프로그러스 플레이 업은 이거는 이제 강조하다 부각시기답니다 업 업시기단 말이죠 뭐 세게 연주하다라는 말인데 자 뭘 더 프로그러스 여기서는 진행상황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게 뭐 잘됐다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좀 부정적인 뜻인데 스트레스 또한 이렇게 암시 그걸 이 진행상황을 말입니다 일종의 타이밍이죠 진행상황을 막 강조를 하고는 이렇게 스트레스는 여기서 암시하답니다 제이하다가 암시하다 하우스피커 더 하우스피커 하운의 의장이 딥소 그렇게 했다 이런 타이밍을 잡았다는 말이죠 to 뭐하기 위해 smother the impeachment crap 자 smother 하면 이것은 원래 뭐 털어막아버리다 숨을 모시게 하다 뭐 질식사시키다 이런 말도 있고 감추다 억제하다 이런 말 여기서는 자 이걸 감추려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타이밍을 이렇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타이밍이었죠 트럼프 탄핵안을 발표하고 난 뒤 한 시간도 채 못되어서 이걸 이제 그 무역협정을 발표를 했죠 합의했다고 이렇게 자 그러니까 impeachment crap 하면 이것은 crap은 상당히 부정적인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헛은 짓 논센스 뭐 그 분녀 뭐 분변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말인데 하여튼 그 헛은 짓 논센스 트럼프가 이 뭐 가끔 쓰는 그런 자 하여튼 이 탄핵이란 쓸데없는 짓 이거 전혀 쓸데없는 논센스 말로 안 되는 탄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말로 안 되는 탄핵 이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탄핵 발표를 정식을 했거든요 탄핵한다 탄핵소추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도 채 되기 전에 무역협정 합의를 발표했는데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탄핵 상황을 그 무마하기 위하여 감추기 위하여 해필 이렇게 이럴 때 이 합의한 것을 발표했다 계속 늦추고 있다 이때 발표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했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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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